한동훈 위원장이 PK지역구를 찾은 건 전통 보수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겁니다. PK지역 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탈환을 노리고 있는 낙동강벨트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도 아닌 진보당에 밀리는 곳도 있었죠.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 의석을 내줬던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PK지역에선 40국 가운데 32곳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2주일 앞두고 PK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면서 결국 두 당의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던 지역에서도 가상대결에서 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부산 해운대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연재에선 진보당 후보가 각각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 국민의힘 4석 대 민주당 5석으로 초접전이었던 낙동강벨트 민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3선에 도전하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3%로 지역구를 옮겨 5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바뀐 17%포인트 앞섰습니다. 최근 접전 양상이었던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도 지역구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49%로 3선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바뀐 12%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수도권 위기론 속에 전통적 지지 기반인 PK마저 내줄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permitir 모든 자유로운 사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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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열로움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우선 계속 뒤집어어어어어어가고 15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까지는 그것도 Without theseative 질방이 될 것 같았고 좋았다. 감사합니다.